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수도권을 권역으로 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선정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등이 위치해 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인천시가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 관문 인천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나 부산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간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관문 도시입니다.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를 잘 차단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인천의 의료자원을 한 대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는 그동안 사실은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학병원들에서 정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만큼까지 버텨온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정도로. 이르면 다음 달 말 수도권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선정되는데 인천에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 인천성모병원은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이 높은 지리적 특성과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관내 8곳의 대형 병원들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전력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음압병상 30개 등 36개 병상과 음압수수실 2개 등의 설치를 위해 449억 원이 지원됩니다. OBS 뉴스 유승렬입니다.